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베풀어주시고 본인에게 또 많은 좋은 기운 스스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자꾸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계속 좋고 있죠. 일자리가 좋으니까 환호를 해야 되는데 증시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약세는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가지고 주가를 너무나도 많이 밑으로 끌어내렸죠. 이제 그게 달할 수준까지 거의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이제 어떤 주식이든 간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홀딩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주 겁이 난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 그게 달했다 하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겠죠. 아주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어떤 주식이든 복지부등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죠. 자 흰남로라는 태풍이 한반도 크기의 3배 정도로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죠. 자 매미보다 강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HLV에 대입을 해보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S모의 영역이 다가온다. S모의 영향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흰남로가 오는지는 몰랐죠. 몰랐지만 제가 그렇게 태풍의 비유에서 다가온다 라고 했는데 흰남로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간암이 위암보다 강할 가능성 흰남로가 매미보다 강할 가능성 좀 유사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상황이. 참으로 이게 우주의 조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위암일 때 정말 강하게 올라섰죠.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1호 항암제 회사가 나오는구나. 이런 기대가 미친듯이 올라갔는데 1차 지표에서 P-Value를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2년 반이나 뒤로 더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밀려서 지금 와보니까 무려 간암이죠. 그것도 면역항제 조합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정말로 높아졌죠. 현재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증시가 시장이 좋았죠. 그래서 유럽증시는 아주 좋았습니다. 유럽증시. 독일이 3.3%나 올라서 끝이 났죠. 자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자리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미증시는 또 올라서다가 내려가 버렸죠. 또 올라서다가 내려가 버렸다. 계속 하라입니다. 지금 특히나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DLM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더 적은 공급 과잉의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DLM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좀 상당히 과하게 내려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AMD하고 NVIDIA 정말로 많이 끌어내리고 있죠. 정말로 많이 끌어내리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그만다. 하락받고 수출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많이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락 테슬라도 하락했고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크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1% 2% 정도 하락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골디락스 고용보고서에도 증시가 하락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고용보고서에도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고 고용보고서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거죠. 고용보고서 딱 보고 나서 하락했으니까 고용보고서가 아주 좋게 나와버리니까 왜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그러면서 증시가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견조한 8월 고용시장 실업률이 3.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죠. 8월 고용보고서 주목을 했는데 전망치보다 전망치 수준하고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상장 속도가 좋습니다. 고용시장이 상당히 좋죠. 8월 일자리가 31만 5천개 증가를 했고 7월 52만 6천명 보다는 감소했지만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실업률은 50여만의 최저치였던 50여만의 최저치입니다. 전부 다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3.5%에서 3.7로 상승했는데 0.2%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월간은 골디락스 보고서에 환호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월간은 환호를 했어도 주가는 엉엉 울었죠. 파란비가 내렸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시장이 다소 냉각되기를 원한다. 이런거죠. 노동시장이 조금 안좋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단단한거야.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좀 터지겠죠. 그러다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고착화되는 부분을 막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렇게 시장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9월달에는 50에서 75BP 논의가 될 전망인데 지금 요런 데이터를 보니까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겠구나. 요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면서 심리가 이제 0.75 이건 뭐 어쩔 수 없구나.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지속 계속 자이언트 스테로 가겠구나. 적어도 9월달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요렇게 지금 되었죠. 그래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꺾지 못할 것 같다. 요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요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분위기로 시장은 아주 낮게 좀 또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습니다. 자 요렇게 투심이 꺾이면서 비트코인이 이 나스닥이 어제 시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면서 비트코인이 아주 좋았습니다. 2만 거의 뭐 500달러 이상 올라서면서 쭉쭉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고용 수정이 너무 좋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여전히 빠를 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스닥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코인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했죠. 자 마감이 아니고 얘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들도 대부분 하락으로 전개되고 자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고 이 분위기가 월요일날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노동절이죠. 요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시가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되겠죠. 조금 위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신은 이미 저평가가 좀 크게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한 분위기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예상이 되고 HMV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흰남로라는 태풍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는데 한총리 태풍 흰남로 매미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체소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자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반도의 3배 크기에 이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3년도 태풍 매미보다도 더 강한 상태로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태풍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미리 미리 준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유리창에 테이프도 또 붙여야 되는 상황에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이제 엄청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HLB라는 태풍 도 다가오고 있죠. HLB에도 아주 강력한 HLB라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죠. SM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SM에서 HLB 리버 칸넬 조합 간암 데이터 간암 데이터 발표가 다음주 9월 8일날 초록 먼저 발표가 공개가 되고 10일날 이제 발표가 될텐데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고 다음주는 간암 데이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주가를 따와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지금 이제 다음주도 다음주고 이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전체 데이터 공개 이 부분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고 이 부분이 공개가 되었을 때 정말 예상처럼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고 이 태풍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HLB도 아주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죠.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킬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게 바로 HLB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